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내려갑시다. 밑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 곳인가요? 그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? 그러면 또 의도치 않게 좋은 플레이스에 갔네? 뭐 알고 바로 갔으면 적어도 몰랐을 건데, 맞지? 여기네예 그러면 오토바이를 여기다가 세울 모양이니까 이쪽으로 가야되나? 고행의 길 복권이네 300대다 뭐 까미겠지 가이시다 너무 힘든 모양인데 와 이거 뭐 다 쓰여져 있다 뭔가가 글자가 이제 뭐 절에 절에 있는 건 아예 뭐 따서도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갑네 아 고양이 아 고양이 아니 개구나 미안 깨워서 미안 잘 깨워버렸네 우리 가 이 가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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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, 두 마리, 시 마리, 네 마리 다섯, 여섯, 일곱 어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장난을 쳐 말아 아 기침이네 어 밑에 공략 밑에 공략 바로 반격기 맞았지 어디 봐나 여기 폐잔병 오우 피자에 스파게티 싹 해가지고 어때 술 안 먹기로 했는데 또 맥주 생각나죠 응 노시동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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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노시동뷔 다 인정 쨔 아 아 세트 메뉴가 있나요? 네, 네. 세트 메뉴가 있나요? 네, 네. 세트 메뉴가 있나요? 네. 500? 1,030원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서디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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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언 에어 라이언 에어 방세 아 히 가시세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호나 π이프 않고 편의점 점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스 타미라 공카